패밀리카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차박 캠핑용 세컨카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차량은 23년형 디젤 화이트 시그니처 풀옵션의 차박 패키지 적용된 차량으로 가격은 6,680만원 할인 판매 중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워낙 많은 영상을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실내 인테리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또는 LM시트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차박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잖아요 그냥 패밀리카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작업된 상태로 바로 출구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차박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인버터, 무시동, 히터, 배터리 이런 전기장치를 시공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트렁크의 싱시스티를 제거하고 이 공간에 캠핑에 필요한 용품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납함으로 제작해 드렸고요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 배터리나 인버터, 주행 충전기, 컨트롤 패널 원하시는 모든 옵션들을 추가 시공해서 출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MC에서 제작한 하이루프에 트리밍 작업 없이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에 맞춰서 가성비 있는 모델로 제작을 했는데요 실내 풀 트리밍과 리무진 시트 개조로 작업된 차박 패키지 차량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작업 내용과 실내 사진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차박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지금 당장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LMC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